오늘도 4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의 첫 거래일입니다. 2021년의 시장 수익률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연간 소득 성장률이 2008년 이후로 가장 좋았기 때문에 지난해 시장은 특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번 해가 지난해보다는 좋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의 성장성은 여전합니다. 관련된 기업 4가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지난해부터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2021년 한 해 카카오게임즈의 주가 상승률은 무려 97%를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2년의 유망주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딘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확장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나오고 있는데 대만부터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출시가 될 것이고 북미 시장까지 공략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딘 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온 역시나 해외 진출의 성과가 본격화되면서 해외 비중의 확대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 시장의 핫 키워드이죠.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데요. 넵튠이 주관하면서 자체 메타버스의 플랫폼을 준비 중이다 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이 상승이 되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사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평균적으로 12만 원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2022년 카카오게임즈의 성장률이 어떻게까지 또 진행이 될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아주 확실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습니다.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사 측에서는 매출을 5,24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682% 넘게 폭증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서 글로벌 뉴스에서 전해드렸듯이 노바백스에서 FDA 백신 긴급 사용 신청을 연기한 것은 여전히 SK바이오사이언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특히나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가 커플링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긍정적인 부분은 역시나 있는데요. 자체 백신이 현재 국내 임상 3상에서 효능평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긍정적인 부분은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들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이쯤 되면 증시의 가장 핫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CES인데요. 이제 CES 2021가 현재 시간 5일부터 7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SK이노베이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기술을 공개한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2030년부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매년 탄수의 1,100만 톤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베이스로 해서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다시 한번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니켈 비중이 높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요. 뛰어난 성능을 내는 반면에 불안정해진 특징을 내는 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SK온이 최근에 NCM9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CES에서 이와 관련된 두 가지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주가의 흐름이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이번 주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75조 원대로 집계되고 있고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5조 원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주가의 매력도도 높아질 것이다 라는 증권사의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뿐만이 아니라 2022년의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아주 높습니다. 최근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2022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52조 원대에서 무려 58조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디렘과 관련해서 업사이클에 이번 해에 진입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요. 앞서서 한 전문가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최근에 폴더블폰과 관련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폰을 800만 대를 넘게 팔았다라는 뉴스를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보다 무려 4배 이상 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